부족한 농촌 일손을 덜어주는데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를 원하는 농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쌈 채소를 재배하는 영양군 12면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는 요즘 가격이 크게 오른 쌈배추 수확이 한창입니다. 영양군과 상호 교류 협약을 체결한 베트남 단항시 화방군의 사람들로 법무부가 올들어 시군을 통해 농사 이래 한 해 세 달간의 단기 취업 비자를 내주자 이달 초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입니다. 이번에 영양군에 들어온 베트남 근로자는 모두 42명으로 지난 4월 상반기에 다녀간 19명에 비해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숙식이 제공되고 사고에 대비한 산재보험 가입과 하루 8시간 근무에 월 150만 원 안팎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이것저것 따져보면 우리나라 임금에 비해서도 적지 않은 비용이지만 어쨌든 농가는 대환영입니다. 숙식 제공의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중도에서 제외됐지만 당초 영양군 내 농가가 원했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는 모두 150여 명입니다. 지역 인구의 급속한 감소에 그나마 도시에서 공급되는 인력 또한 60, 70대로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용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영양 농업 여건은 일손이 많이 필요로 하는 농업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을 확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올해 말 포항시가 어업에서는 처음으로 과매기 건조를 위해 외국인 161명을 채용하기로 하는 등 농어업 분야의 이 같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요는 갈수록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박은식입니다.